와 맛있겠다 안심 진짜 맛있어 안심 맛있죠 일반인들은 아 일반인들도 사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집에서 그냥 손질할 것도 없어 손질 다 되어있는데 뭘 손질해 자 식물 제거 한번 가고 해동지 해동지 인터넷에서 사면 돼요 얼마 안해 얼마 안해 저렴해 집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 다 있어 있는 사람 많을 걸 사실 가게 하기 전에도 집에 있었어 사시미칼도 있었고 요즘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하니까 색깔이 장난 아니다 아 이거는 맛이 없어 귀겁다 한우 안심은 무조건 맛있어요 한우 안심은 맛이 없었어 이미 저기 판매처에서 숙성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친구이죠 이거 아 주식 닭고기 제가 맛있게 맛있게 작업해드리겠습니다 부유하니까 한번 부유하게 한번 크게 국 끓여먹으면 되겠습니다 안심으로 미역국 끓이잖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일반 우리가 양지 가지고 끓이잖아요 그냥 뭐 미역국이긴 하잖아요 이걸로 끓이잖아 우와 끝내다 죽여줄게 제거 죽여줄게 죽여줄게 내가 집에서 와이프가 아니 씨 안심 사줬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오래됐다고 며꿀 끓였는데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 자 이쁘죠 이제 아우 씨 강호가 나오네 누구는 이 근막을 떼 내 원래 레스토랑에서 다 떼 내 비싼 안심 이것도 고기입니다 근막도 고기에요 쫄깃한 맛이 좋아 자, 썰어서 가보겠습니다. 두껍게! 두껍게! 완전 스테이크인데 이거? 이게? 여기 그물 모양의 마블링이 있죠? 그물처럼 쫙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등급으로는 원뿔 정도? 아니면 그냥 원마이너스 정도? 이게 투뿔이 되면은 여기가 하얗게. 갈비살처럼. 그거는 쉽지 않아요. 진짜 구하기 쉽지 않아요. 오우! 좋다! 두껍게! 부유하니까! 탁! 와! 진짜 끝장인데? 세 사람이니까 우선 세덩어리 해볼게요. 와! 자, 이게 간지거든요. 진짜 간지다. 이 박사님이 수술 피우러 갔어. 마스터는 뭐 해야돼? 술을 따라놔야지. 이거 오픈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요. 다들 전문 분야가 있잖아. 나는 촬영이 전문이니까 나는 촬영. 마스터는 술 전문이니까. 발베니 21년 싱글벨을 지금 오픈할게요. 발베니 21년 싱백. 이게 캐스트가 트래디셔널 오크예요. 트래디셔널 오크고. 생물바에 있는 거? 오늘 들고 왔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 군침 돌다 군침 돌어. 거기 진짜 했네. 거기 진짜 이렇게 물어야 돼. 저 박사님 뒤에서 와인 하는 거겠죠. 이탈리아 와인 하나. 이탈리아 와인 있구나. 또 이 박사님이 또 와인부터 좀 가져야 돼. 이 박사님이 또 글라스를 보여주시네. 리델 글라스. 리델 글라스. 두 조각 올렸어. 세 조각 올렸어. 가겠습니다. 부유하니까 두껍게. 업자들 두께요. 업자들 두께. 일반 식당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큰일 납니다. 딸 거 없다. 그냥 부으라. 그냥 부으라. 그냥 부으라. 이탈리아 와인 이거 괜찮은데. 특히 고기랑. 다들 아시죠? 레드 와인 먹을 때 고기. 그건 공식 아닙니까? 사람들이 위스키를 드실 때 안주를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나도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연장이 있거든요. 신세대시네. 신세대. 연장이 있어요 우리. 와인을 잘 넣었다며. 와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맞서가. 위스키만. 위스키 전부인가.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뒤집어야 된다. 두 번 뒤집어. 필요 없어요. 없어 못 먹지. 뭐 지는 게 중요하나. 안 그래요. 그죠? 고기만 줘봐라. 얼마나 잘 끓나. 어서 한 번 먹지.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네. 네. 두꺼우면 어떻게. 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르면 되지. 두꺼우면 속이 어차피 아니겠지. 아. 나중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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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엎져있으니까. 자. 와인 덜 익잖아요. 속에 익히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익히면 돼요. 속까지 한 번에 못 익혀. 이렇게 두꺼우면. 근데 이거. 영도 먹어도 괜찮은가요? 레어로. 어. 여기서. 내가 한 점씩 줄게. 우선. 한 점씩만. 칙칙. 칙칙. 하고 먹으면 돼요. 자. 착. 착. 어.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 아임 레이디. 소금 소금.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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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코 소금이. 눈코 소금이네. 첫 점은. 히말리아 솔트.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국제 여러분들. 저희만 먹어도 죄송합니다. 두툼하게 두툼하게 두툼한 사이즈 두툼하게 자 한번 보시죠 이걸로 건배할까요? 고기로 건배할까요? 고기를 건배할까요? 고기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고절 고절 고절입니다 고절 아 좋네 자 이제 와 맛있다 와인잔 와인잔은 짠할 때 배로 해야 될 때 일로 하면 떡개로 셀잖아요 아 좋아요 아 잘 어울린다 이거다 이거 이거지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어차피 먹는 방식이에요 이제 두께 말아 손님들은 이렇게 안 주고 돈 감당하면 돼 이렇게 팔아서 마진이 안 돼 산백가루는 손님도 감당 못하고 우리도 욕먹고 안 그렇게 해서 이거 38만원에 들어왔는데 아래로 떼내고 옆에 곁다리 떼내고 얼마를 받아야 돼 서로 욕해 서로 서로 비싸다고 우리 남는 거 없고 업자들은 남는 거 없고 구사들만 할 수 없어 건물주 형들이 관심집 차리잖아요 그 형들만 할 수 있어 우린 못해 이런 거 자기들 술 마시면 나가기 귀찮아서 맛있는데 별로 없거든 그래서 야 우리가 차리자 맞아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형들 돈 많아 재료사에 신경 안 써 아이 아니 이거 저기 시금치 이것도 맛있네요 시금치 설명해야 될게 아니 시금치 향이 있다고 네가 먹기를 좀 잠깐 이 시금치 제가 말하면서 엄마가 사과밭에 로지에서 사과밭에 강사에 심어놓은 시금치를 부쌌어요 그걸 제가 와이프가 안 먹어 왜 안 먹지 그걸 엄마는 몰라 가슴 아프잖아 내가 그래서 시들기 전에 오늘 버무렸어요 그걸 내가 찍었네 찍어놨어요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아 시금치 여기가 엄마 불기름 엄마 깨 엄마 시금치 엄마 집간장 끝 고구마 참기름에 집간장 넣으면 스테이크 다 익었어 스테이크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도마 위에서 약간의 레스팅 레스팅 레스팅할 시간이 없어 먹기 바쁜데 먹기 바쁩니다 뭐 레스팅 뭐하노 뭐하러하노 구독자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와 먹어가지고 피 좀 흘려도 먹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맛있다 아음 자 여기 제가 또 맛있게 먹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고기는 조금만 찍어야되나? 절대 와사비 요거 회간장이거든요 고급 회간장 아 저기에 와사비 살짝 풀든지 약간 올리든지 저 와사비 살짝 올려서 아 나도 나도 회간장 찍어보세요 자 여러분 회간장 약간 여기 있으니까 아 한번 먹어보세요 음? 나 회간장 진짜 맛있다 먹어봐 내가 또래가지고 응 자 회간장에 와사비로 가겠습니다 회간장에 이거 모른 분 많아 모른 분 많아 회간장에 소고기 찍어먹으면 끝내줘 간장 풍미가 고기를 아주우 이렇게 소금하고 천지새 소금은 ChemTF 너무 원시적이고 대관장이 감칠맛이 감칠맛이 광주님 classified exploding 야 으나 이게 바로 우리 선수들의 먹방 찐먹방 어디서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먹냐고 고기를 찐먹방 다시 한번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팩 한번 발베니 21년인데 포토우드나 마데이다나 면세점에서 사는게 아니라 트레디셔널 오크 트레디셔널 오크 자 21년 중에서 싱글벨을 싱글벨 싱배라고 부르죠 이런 스타일이 또 나갑니까 자 여러분 제가 또 냉정한 평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한 이게 아무 선물로 갖고 왔어도 냉정한게 나야지 열어놔야돼 아니 근데 뽕따해서 나는 술 잠깐 줘볼래? 뽕따해가지고 뽕따와야 봐예 발베니 21일 뭐 싱글가지고 입시설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전국 와인에 대해서 belonged 몇개 안 되는거 제가 쫙 가지고 온거에요 이 가격은zel 괜찮아요 가격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가격은 괜찮게 샀어요 진짜 괜찮아요 동생 Pip Given 사셔도 돼요 충분히 우 foul 괜찮네 아 향은 향 향 좋다고 어 괜찮은데 qualitative 47.1 이거 맛있을거 같은데 조금. 아쉽네 한 50도 정도 가시면 좋은데 과사하다 뽕따린 꽁딱한 대로 하나하네 향은 엄청 화사한데요? 음식을 먹다가 먹는데 나는 꽁딱인데 이 정도면 제가 와인엠봉에서 6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네 맛있다 바닐라 맛도 나고 가실향도 나고 레이어도 중요해 야 이 맛이야 와 야 이거 맛있다 떡상한다 떡상한다 빨리 내일 달려갔어요 떡상한다 60이면 이거 8, 90은 그냥 가죠 아 이거 8, 90은 간다 8, 90 가는 맛이에요 8, 90 가는 맛이다 와 맛있네 특히 야 꽁딱이 정도면 그리고 돈까스 하고도 나온다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예 지구 100 50 100 100 100 100 000 100 기 52 엉